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역사를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저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구독자나 저희 애청자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1905년을 전후하여 애국개몽사학이라는 게 전개됐습니다. 해석이 되시죠. 역사를 통해 민중들을 개몽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건데요. 당시 이제 애국개몽사학으로 많은 위인정기가 쓰여졌고 외국의 흥망사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제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순신전 그리고 을지문덕전 그리고 최영장군 이야기 최도통전을 쓰셨고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발해 태조 건국지 대조형 이야기죠. 영계소문전, 청계소문전이라는 이름으로 영계소문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안중근전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나름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감히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랑 극복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아껴두었던 주제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상 군주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는 군주 두 명이 있죠.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 물론 혹자는 정조대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군주가 누구야? 광개토대왕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어떤 군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종대왕이야 제가 그 업적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썸네일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험항사 공부할 때는 세종대왕의 업적만 55개를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아니 뭐 한글 창제에서 우리 언어를 만드셨다. 4군 6진 개척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경선을 확보하셨다. 엄청난 과학기구 만드셨다. 자주적인 역법서, 칠정살라든지 의서라든지 농서라든지 만들었다. 지도 지리서 만들고요. 음악에도 조회가 깊었고요. 그런데 이 세종의 그 엄청난 편찬사업과 여러 가지 이 업적들은 전부 다 애민의 마음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을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나 관료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조선왕조 500년뿐만이 아니라 고려 500년 혹은 그 이전의 역사까지 통틀어도 가장 모범적인 군주가 세종대왕임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광개토대왕은 흔히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는 땅따먹기 대왕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복군주 그런데 아무래도 기록이 세종대왕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냥 영토를 많이 개척하셨고 우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좀 그 당시만 생각하면 이렇게 약간 국뽕이 차오르고 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000년 딱 시작될 때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군주가 누구인가라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좀 붙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광개토대왕 51% 세종대왕 49%로 아슬아슬하게 광개토대왕이 이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0만원짜리 집회가 만들어진다라면 광개토대왕이 참 좋은 인물이고 주인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개토대왕, 아명, 담덕 그래서 저도 무슨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이디로 담덕 아이디를 쓰고 싶어서 D-A-M, D-U-C-K를 쳐보면 누군가가 벌써 그걸 쓰고 있습니다. 아명은 담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개토대왕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건 아니 당시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이라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시호를 올려준 것도 있지만 해석을 해보십시오. 넓게 땅을 개척했던 왕, 광개토대왕 맞죠? 자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광개토대왕을 호태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광개토대왕 능비에도 국강상, 국강상에 묻힌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태왕이 조올호자와 클태자를 씁니다. 원래 중국인들이 이민족의 왕을 표현할 때 클태자를 별로 붙이지 않거든요. 조올호자는 어지간하면 붙이지 않습니다. 이 호태왕에 대해서 중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너 호태왕 알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야올라보기 들어봤어? 누루아치 들어봤니? 아구타 들어봤니? 태무칈이 누군지 모르면 답답한 거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만주의 위대한 방금 이야기한 야올라보기는 요나라 건국자고 아구타는 금나라 건국자고 누루아치는 후금 건국자입니다. 정복군주이자 어찌 보면 만주의 새로운 나라를 창근한 인물들이죠. 물론 주몽을 물어봐도 중국인들 중에 아는 인물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태왕 그러면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야 만주의 위대한 군주 아니니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아명은 담덕이고 우리는 광개토대왕으로 알고 있고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호태왕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또 하나 광개토대왕이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연호 자체를. 그럼 황제죠. 물론 고구려는 황제 칭호를 하지 않고 태왕이라는 칭호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다른 표현 영락 대제로 부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광개토대왕 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개토대왕 능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광개토대왕 능에 갔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광개토대왕 능비 앞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고 중국인 가이드가 뭔가 중국말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교가 중국을 잘했습니다. 조교가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중국인 저 가이드가 중국 지금 관광객들에게 광개토대왕 능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들은 이 호태왕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라고 비웃었더니 관광객들이 함께 비웃고 있다. 이게 바로 동북공정 때문에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버렸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광개토대왕 능비를 촬영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있었고 그 광개토대왕 능비를 유리관이 이렇게 애호싸고 있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좀 만져보고 싶었는데 중국인들이 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일단 300미터 떨어져 있는 광개토대왕 능을 먼저 가자. 제가 그 영상을 촬영했더니 이게 광개토대왕 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장수왕 능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장군총.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감히 우리나라 왕능을 장군총이라고 한다니 이 짱깨들 진짜 화나죠. 그런데 이 장군총이 광개토대왕 능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제가 답사갔던 그 광개토대왕 능에서 기왓장이 발견되었는데 기왓장에 이게 광개토대왕 칭호가 박혀있는 기왓장이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능으로 인식을 하자. 제가 그 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비행기에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었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광개토대왕 능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가 그 광개토대왕 능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광개토대왕께서 누워 계셨다니 그 시신이 여기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라고 하는데 옆에 작은 플라스틱 병이 보였고 그 플라스틱 병이 우리나라 소주병 처음처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가서 사람 한 명도 없는 광개토대왕 능 안에서 우리나라 소주병을 만났을 때 그 소름과 차오르는 애국심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소주가 처음처럼이었고 당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일본 수출 규제 불매 막 한참 이렇게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그 무렵이라 왜 하필 처음처럼이었어야 돼 참이 시리였어야지 막 이런 주장들도 많았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광개토대왕 능을 갔다가 다시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러 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6m 70인가? 크기가 6m 39cm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크고 광개토대왕 능비 못 만지게 하려고 쇠사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좀 그래요. 살짝 그럴 수도 있죠. 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광개토대왕 능비를 껴안았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저와의 1500년간의 시공을 뛰어넘는 그 만남 근데 그때가 11월 초였는데 굉장히 비석이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촬영을 하던 조교가 선생님 중국공안 중국공안 그러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동북공정 때문에 제가 이 고구려 문화 유적을 탐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눈치를 줬던 시절입니다. 아이나 다를까 제가 광개토대왕 능비를 이렇게 껴안고 있을 때 중국공안에 들어와가지고 중국말로 뭐라고 막 하는데 와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와 그래갖고 오우 쏘리 쏘리 하고 저는 발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국공안이 중국말로 카메라 카메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달라고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메라는요. 제가 리순까지 가서 안중근 사형 집행단 현장까지 갔고 그 다음 막 절본에 가서요. 절본성으로 올랐고 그 다음 뭐 고구려 고분들 가서 몰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도찰도 좀 했고 그런데 그 카메라를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분도 나빴습니다. 내가 광개토대왕 능비에 와서 왜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돼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조교가 직업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 그래 카메라는 좀 어떻게 했는지 지켜라. 근데 무릎까지 꿇을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요. 나이 서른 살짜리 남자 조교인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카메라는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빌면서 그 친구가 중국공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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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웃긴 건데 시에 시에는 감사단 뜻이잖아요. 미안하다. 좀 한번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말은 모르겠고 아는 건 시에 시에 밖에 없으니까 무릎 꿇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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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중국공안이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찾아봤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침이로 오릅니다. 대신 그것 때문에 그 카메라가 살았고 그래서 제가 광개토대왕 능에 갔다 왔던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죠. 광개토대왕 능비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임라일본부설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광개토대왕을 생각할 때 고구려는 원래 강했는데 광개토대왕 때 더욱 강해진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한 200년만 보더라도요 이게 조선왕주 500년 이상의 500년을 통틀어서 당했던 국남보다도 더 많은 국난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3세기 동천왕 때 동천왕이 압록강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안평이라는 도시를 공격합니다. 선제공격이에요. 당시는 그 땅이 중국 땅이었던 거야. 그 서안평이라는 도시를 점령해야만 여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목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중국 위나라 장군 관구검이 위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지 위초고 할 때 조조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 위나라 당시 관구검이 고구려를 쳐들어와가지고요 국내성 수도가 점령당하고 국내성을 지키는 환도산성까지 털려버리면서 동천왕은 동해안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천도했다. 동천왕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이게요. 삼국지 컴퓨터 게임을 해보면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후반에 나옵니다. 그런데 관구검 무력이 60대밖에 안 돼. 60 막 2, 3, 4, 5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10년간 강의하면서 시발 넘어간 거 아니야? 우리 고구려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관구검이 무력은 8, 90 정도가 돼야 우리가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무력 60짜리한테 고구려가 틀린단 말이야? 그런데 삼국지 12인가 13에서 갑자기 관구검 무력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나름 제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세기면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수도가 이렇게 털렸던 어려움이 있었고요.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 한사군 낭랑과 대방을 몰아내고 잘했습니다만 미천왕 다음에 고국원왕 때 선비족 모용시의 국가 전연 발음도 지랄 같잖아요. 이 전연이 침략해가지고요. 고국원왕이 또 수도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미천왕의 무덤이 독을 당하고 미천왕의 뼈가 탈취당하고 미천왕의 부인 왕의 엄마가 끌려가요. 전연으로. 그리고 역시 또 그 고국원왕 때 백제의 침략을 받아서 고국원왕 사유가 평양성에서 화를 맞고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된 게 소수리망인데 막말로 여러분 소수리망이 다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소수리망이 고국원왕의 아들이면 자기 아빠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래 백제 너희가 망하나 우리 고구려가 망하나 한번 해보자라고 할 텐데 당시 고구려는 백제를 제압할 능력도 없는 나라였던 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수리망이 전쟁을 중지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윤령을 반포하고 국립대학인 태학을 만들면서 나라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 소수리망에 동생이 고국양왕이고 고국양왕의 아들이 광개토 대왕인데 소수리망과 고국양왕이 왕이었던 시기에 고구려의 가뭄이 계속 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소수리망의 조카이자 고국양왕의 아들 담덕이 고담덕이죠 17살의 왕이 됐는데 인제이 고담덕이 고구려를 얼마나 강성하게 만들어버리는지 그 부분은 제가 프로젝트 뛰어가면서 지도와 함께 얼마나 활발한 정복전쟁을 펼쳤고 광개토 대왕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복군주라고 불릴만 하는지 그리고 고구려의 천하관을 어떤 식으로 펼쳤는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영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계속됩니다. 광개토 대왕